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집콕하는 너희들을 위한 나머지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왔었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너희들을 찾아왔습니다. 집콕하고 있는, 방콕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한 수혜나누쌤입니다. 며칠 전, 이틀 전이에요. 사실 이 캐스트를 촬영하는,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이틀 전에 계약이 또 늦어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계약해서 학교 가서 나 고1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대다수일 텐데, 그렇죠? 대다수일 텐데 지금 계약이 또 늦어졌고 이게 지금 되게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학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뒤죽박죽 많이 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고 계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하게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특별히 또 몰랐던 부분, 또 선생님 설명이 좀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희들 수혜나누쌤, 이 파트가 또 특별히 여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혜나누쌤에 관련된 모든 거를 그냥 오늘은 되게 짧은 시간 공개특강을 할 건데 모든 거, 수혜나누쌤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 안에 있어요. 이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선생님이랑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집에서 많이 답답하고 어디 또 막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이 힘든 거 아는데 이제 집에서 열심히 묵묵하게 꿋꿋하게 버텨내시기를 선생님이 바라고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라든지 건강관리,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수혜나누쌤은 너희들이 그 어떤 자연수가 지금 자연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자연수혜나누쌤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수혜나누쌤을 너무나 잘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진짜 어떻게 큰 수를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누쌤을 배우고 다항식의 나누쌤을 이용해서 수혜나누쌤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수혜나누쌤에 관련된 걸 싹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항식을 나눌 때 다항식의 나누쌤에서는요. 나머지가 음수가 나와도 돼요. 다항식의 나누쌤에서는 나머지가 어떤 다른 형태가 나와도 돼요. 그런데 수혜나누쌤, 자연수로 지금 내가 나누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내가 3으로 나눠요.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눈다 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나오죠? 나머지의 종류들이 0 아니면 1 아니면 2예요. 3개 중에 하나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자연수 나누기 3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3개의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3.3%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라. 33.33%로 0 아니면 1 아니면 2로 찍어야지 너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고차원적으로 넘어와서 다항식의 나누쌤을 이용하는데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머지를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쌤이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나누는 수 개보다 나머지는 0부터 시작해서 나누는 수가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수혜나누쌤에서. 자연수 나누기 10을 했어. 나머지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나올 수 있지. 왜냐하면 나머지는 10은 안 나와. 10이 나오면 몫이 한 번 더 들어가면 되니까. 자 기본적인 어떤 이 테두리 안에서 수혜나누쌤을 할 건데 진짜 내가 큰 수를 직접 나누기 힘드니까 뭘 이용하는 거야. 이용은 다항식의 나누쌤을 이용하는 거고 근본적인 나누쌤은 원래는 수혜나누쌤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유형 이거 하나로 대표하는 거예요. 자 99에 10제곱이 있는데 그것을 9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99를 10번 거듭제곱한 수를 진짜 구해서 97로 나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우리는 다항식의 나누쌤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 자 나는 치환을 이용할게. 99라는 애를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놓을게. 그러면 여기서 97이라고 하는 애는 x에서 2가 빠진 거야.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쵸? 식을 쓸게. x의 10제곱. x의 10제곱은 얘를 뭘로 나눠? x-2로 나누는 거야. 97로 나누면 x-2로 나누면 몫이 이제 qx가 오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r로 표시하면 돼. 그래놓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 우변에 qx라고 하는 애가 뭔지 몰라도 싹 이쪽이 0으로 없어질 만한 x는 2를 좌우에 대입하는 거죠. 자 2를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좌변이 누가 되냐면 2의 10제곱이 돼요. 그리고 우변은 r 해서 끝났어요. 아 그러면 99의 10제곱을 97로 나눴더니 2의 10제곱이 나머지더라. 정답은 2의 10제곱 1024라고 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 1024라고 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가?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2의 10제곱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1024예요. 그럼 아까 내가 그랬지.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나머지에 대한 내가 뭘로 나눠? 어떤 자연수를 지금 97로 나누고 있어.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0 나누어 떨어지면 1, 2, 3, 4, 5, 6, 7 어디까지 올 수 있어? 96까지 올 수 있어. 97이 되면 목수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머지가 1024가 올 수 있을까? 절대 못 오지. 그래서 1024는 97보다 큰 애야 못 와. 97 이상이 되는 수는 나머지로 못 와. 0부터 96까지 자연수가 올 수 있어. 0 빼고 이제 1 0 나누어 떨어지는 거 1부터 96까지 1부터 96까지 그럼 이거 1024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방법 얘기할게요. 1024를 진짜 내가 97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나머지가 이 문제의 나머지예요. 실제 나머지. 얘를 97로 진짜 나누면 여기는 1 들어가고 97 그리고 여기는 5 14 해서 여기는 지금 0 해서 몫이 10이고 나머지 54 54라고 하는 애는 97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딱 적합한 아이죠. 얘가 실제 나머지예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냐면 54예요. 자 1번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했는데 그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게 나왔을 때는 그 나머지를 다시 한번 나누는 수로 나눠줘서 실제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게 이제 개념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됐죠? 두 번째가 이렇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365의 10제곱 플러스 365의 5제곱 플러스 1을 36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자. 그럼 얘도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할 거라서 뭐 365를 지금부터 x라고 놓을까요? 그럼 366은 뭐예요? x 더하기 1이에요. 아 나는 선생님 이걸 x라고 놓고 얘를 x 마이너스 1이라고 놀래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x x 더하기 1이죠. x의 10제곱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x의 5제곱 그리고 더하기 1 자 이것을 366으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눈다. 라고 했지. 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럼 몫이 이제 qx가 올 거고 나누는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항등식의 성질 때문에 좌우에 qx를 날리기 위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10제곱 그럼 1이야. 자 마이너스 1 자 더하기 1 돼서 좌변이 그냥 1이거든요. 1이 r이다. 자 366으로 나눴을 때 이 1이라고 하는 수는 적합한 나머지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서 끝난 거야. 아 나머지 몇이냐. 정답 1이에요. 라고 하면 돼. 자 요런 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3번이 조금 힘들죠. 3번에다가 별표.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요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97의 11제곱을 9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갈게요. 97을 지금부터 x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98은 그럼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1이겠죠. 그래서 내가 97의 11제곱을 그러면 x의 11제곱을 이것을 뭘로 나눠? x 더하기 1 즉 98로 나누니까 x 더하기 1로 나눈다. 자 몫이 qx다. 라고 설정을 하시고 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r이라고 세팅하면 돼. 그래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qx를 날리기 위해서 좌우에 한강식의 성질 x 대신에 뭘 대입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좌변이 누가 돼? 마이너스 1이 11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것은 우변인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차피 0이 돼버리기 때문에 r로 끝나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써요. 너희들이. 그럼 틀렸다고 했죠? 자 이게 그냥 진짜 순수한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어. 그럼 나머지가 음수 마이너스 1을 써도 돼요. 근데 얘는 다항식의 나눗셈이 아니에요. 원래 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것뿐이지 원래는 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자 내가 98로 나누면 이 자연수를 98로 나누면 나머지는 0 그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야. 0 그리고 나서는 1, 2, 3, 4 에서부터 98이 되기 바로 직전인 97까지 나머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건 뭐지? 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내가 쉬운 어떤 숫자가 작은 애로 얘기를 해줄게. 5 나누기 3을 했어. 5 나누기 3을 했다. 그럼 너네가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면 선생님 3, 1은 3 나머지 2 라고 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거지. 잘한 거야. 이렇게 나머지 구해야 돼. 나머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다. 근데 자 5 나누기 3을 했는데 3이 6하고 5에서 6 빼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나머지가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나머지가 아니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까지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몫이 하나 더 올라가서 이런 애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원래의 나머지인 2로 돌려줘야 돼. 우리는 이 원래의 나머지 2라고 하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음수의 나머지가 나왔죠. 그 음수의 나머지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그럼 이제 얘가 양수로 변하죠. 1이죠. 거기다가 누굴 더해주면 나누는 수인 3이 되는가 이걸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세모라고 하는 애 봤더니 2야. 그러면 원래 나머지는 2였던 거야. 몫을 하나 줄이면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야. 다시 요거 갈게요. 지금 뭘로 나누죠? 98로 나눠요. 나누는 수가 98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 거예요. 원래 나머지는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세모를 더해주면 98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세모가 누구면 돼? 97이면 돼. 그래서 나머지가 몇이냐면 97이에요. 원래 나머지는 자 요거 잘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연습할게. 자 내가 7로 나눠요. 어떤 수를. 근데 여기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원래 나머지는 뭐예요? 5예요. 자 여기다가 2에다가 몇 도의 주의 7이 되느냐. 5예요. 원래 나머지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음수의 나머지가 안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수의 나눗셈에서는 못 나와요. 자 4번. 자 2의 2017 제곱을 31로 나누 나머지 자 얘도 어떤 하나의 어떤 개념이니까 잘 보실게요. 2의 거듭제곱이 막 되어 있는 애고 31로 나눈대요. 그럼 이거는 잘 봐봐. 앞에서 계속 냉각 뭔가를 치환을 했을 때 별로 숫자 차이가 크게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건 31이라고 하는 수고 얘가 2의 2017승이니까 이걸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 때 도대체 뭐를 치환할 것인가. 그러면 얘는 31이라고 하는 애가 2의 거듭제곱 중에서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를 생각하세요. 여기 2의 거듭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2죠.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누굴 치환하느냐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x라고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얘로 x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31이라고 하는 애는 이게 2의 5제곱이 32이니까 x에서 빼기기를 했다라고 해서 31을 쓸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2의 2017승은 어떻게 할 건데? 2의 5제곱이 x니까 5제곱이 되게끔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2017 나누기 뭐 해줘야 돼요? 나누기 5 해줘야 돼요? 나누기 5 그럼 얘가 5, 4, 20 그 다음 여기는 5, 3하고 15 해서 나머지가 2죠. 그럼 얘가 어떤 뜻이냐면 잘 봐 2의 2017승이라고 하는 애는 2의 5제곱에 403승이 되는 거예요. 몫이 403 그리고 지금 여기 더하기 2가 있지요. 그것을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볼게요. 지수법칙 밑이 똑같았을 때는 곱하기를 지수끼리 덧셈으로 해준다. 그리고 괄호가 이렇게 되었을 땐 얘네 둘이 곱해지는 거여서 얘네 둘이 곱한 게 2015예요. 거기다가 2가 더해져서 2017승이 된 겁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2의 2017승이라고 하는 애를 지금부터 얘를 X라고 놓을 거기 때문에 X의 403승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곱하기 2의 제곱이 4예요. 즉 4X X의 403승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나머지 자 이거 쓸게 아래쪽에다 풀까? 자 여기다가 4번의 문제를 여기다 풀게요. 그러면 2의 17승이니까 4 X의 403승 이렇게 시작하면 돼. 자 얘는 뭘로 나누면 31 X-1로 나누면 자 QX 나머지가 R이라 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항정식 형식을 마찬가지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랬더니 좌변이 4 우변은 R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31로 나눴을 때 4라고 하는 나머지는 적당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몇이냐면 4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 자 15로 나눴을 때예요. 15로 나눴을 때 어떤 자연수를 15로 나눴다. 이건 얘들아 15로 나눴잖잖아. 그래서 예를 들을게 5369 5369 10으로 나눠 9야. 맞지? 몫이 536 나머지는 9 자 자 이거 10으로 나눠 나머지가 4겠지. 그치?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10으로 나누면 이 앞에 있는 수의 1의 자리가 나머지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의 1의 자리가 나머지가 돼. 그치? 그래서 3의 56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의 자리가 돌고 돌아. 그래서 56번 거듭제곱이 됐을 때 그 1의 자리를 알 수 있다면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금방 나와. 그래서 이건 특수한 케이스야. 10으로 나눴을 때는 앞에 있는 수의 1의 자리가 나머지가 된다. 한번 해볼게요. 3의 1제곱 그냥 뭐 3은 그냥 1의 자리가 3이니까요. 3을 제곱했을 때 1의 자리만 쓰면 얘는 9예요. 3을 3제곱했을 때 1의 자리는 3, 3, 9, 3, 27이죠. 3의 4제곱을 했을 때 1의 자리는 7, 3, 21이에요. 3을 5제곱하면 여기다 3이 곱해진 게 1의 자리니까 여기 다시 3의 5제곱의 1의 자리가 얘예요. 3의 6제곱은 다시 1로 가겠죠. 여기다가 3인데 1의 자리가 3인데 거기다 3이 곱해지니까 9가 돼요. 3의 7제곱 3의 8제곱 그래서 1의 자리는 3, 9, 7, 1이 돌고 도는구나 를 알게 된 거야. 3, 9, 7, 1 계속 반복이 돼. 그럼 56제곱을 했을 때 1의 자리는 뭘까? 자, 56 나누기 뭐 해줘야 돼? 4해야 돼. 4했더니 4, 1은 4 16 4, 4, 16 해서 나누어 떨어져 버렸네. 자, 그러면 얘는 3일까 9일까 7일까 1일까 자, 봐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지수가 4의 배수 자, 4의 배수들은요 지금 나머지가 1이에요. 자, 나머지가 여기가 0이 되는 애들이 이 지수가 4의 배수예요. 그쵸? 56도 4로 나눴더니 4의 배수잖아요. 나머지가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정답은 이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1의 자리가 1이니까 자, 만약에 여기 나머지가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들과 같은 라인인 나머지가 3이 되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 되는 거야. 나머지가 2가 됐다. 그럼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가 9다. 그래서 나머지가 9다. 여기가 만약에 3이 나왔다. 그럼 이 라인이기 때문에 7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으로 나눴을 때는 1의 자리가 나머지가 된다. 자, 이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의 나누셈은 이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다항식을 이용한 수의 나누셈의 내용이었고 짧게나마 쌤이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되게 답답하고 또 나 빨리 고1 생활하고 싶은데 아직 고1 생활을 우리 지금 맛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기분 좋게 막 이렇게 학교 계약이 연기된 게 아니라 지금 막 되게 혼란스럽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예, 계약이 연기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좀 힘내시고 집에서도 또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 철저히 하시고 우리 계약했을 때 멋진 1학년이 될 수 있도록 쌤이 또 너희들 잘 모르는 혼란스러운 부분 갖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케이스트에서 또 만날게요.